금 딱지 티켓바부 이 시발로마 아까 길막히 지게 새끼야 뒤질래 병신같은게 헤이헤이 지금 뭐하는거야 이 새끼가 먼저 길막했다고 요원 빡쳐요 아저씨 시발로마 나와 이런 새끼는 무시하고 빨리 다음 경기나 준비하죠 아니 잠깐만 진짜 저 새끼가 너 잠깐 J.A.P. 오오오, 이쁜데 아 시발 니 솔직히 말해 아까 일부러 길박한거 맞지? 그러면서 뭐라는 것처럼 이새끼가 진짜 안꽂을래 한대 쳐만 된다 싸우니 참아요 오오오 손 치워라 정말로 뒤지기 전에 오오 그러다가 한대 치겠네? 덤벼 덤벼 라이트루 또 한번만 깍쳐봐 뒤진다 우우우우우 무서워라 가시나 보소 아니네 얼굴도 이쁜데 몸매도 좋고 으으음 맨비 봐라 이런 몸디는 아주 이 시발로만 미친놈이 깍치지 말라니까 후우우우 솔직히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아저씨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은 안 돼 그런데 아저씨 없어도 돼팠을 꺼에 잘했어 잘했어 저런 성추인 꿈 새끼는게 점마자도 싸다 쩔쩔쩔쩔쩔쩔쩔 쩔쩔쩔 땡스 포워칭 썹스크라이브 플리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